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다면 국가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적과의 경쟁력 격차가 어떻고 경제력 격차가 어떻고 군사력 격차가 어떻고 등등 사실 전쟁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어떤 지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75년도 월남공산화의 경험을 저는 고교 시절에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제가 부산에서 다니던 고등학교의 바로 곁에 과거의 부산여고 자리에 그런 난민들을 수용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강하게 부산여고에 수용되어 있던 당시의 자유베트남의 난민들 상황을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겪었던 많은 그런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도 1975년도의 베트남의 공산화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의 저장고에 남아있는 한 부분입니다. 미국 대사관이 서둘러 카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비밀서류를 소각하고 헬리콥터로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쩌면 1975년에 사이공과 꼭 같은 그런 판박이 기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망한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갈 점이 되면 탈레반이 카불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접수한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 8월 15일날 탈레반의 공격이 임박하자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는 해외로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인산 이내를 이루게 됩니다. 상황이 예상 밖으로 다급하게 돌아가자 재력이 있는 주민들은 항공권을 구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내달렸습니다. 표를 구한 사람들도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 데만 무려 3시간 이상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특히 내륙에 위치한 아프간 수도 카불은 현재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등 3면이 모두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공항이 거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대사관은 민감한 문서나 서류를 폐기하기 시작했을 뿐이 아니고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영국 대사관은 모두 8월 16일까지 모든 자국민과 외교인력을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현재 탈레반 측은 최후 통첩을 발신하면서 카불의 간문 앞에 병력을 일단 대기시키고 본격적인 카불 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미국의 정부 기관들은 탈레반의 카불 진입을 종전 이후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철수 작전에 상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사이에는 권력 이양을 위한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의 항복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월 15일에 이미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는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아프간을 떠나서 이미 타자카키스탄으로 항했고 그곳에서 제3국으로 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제3국이란 것은 당연히 미국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압둘라 아프간 국가하의 최고위원회 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니 대통령이 나라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제 새벽 한 2시 무렵에 공병호TV는 가니 대통령이 조국을 떠나는 그런 장면을 비공식적인 그런 동영상입니다만 그것을 이미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8월 14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이든은 아프간 정부군이 자신의 나라를 지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미국이 1년 또는 5년 추가 주둔하더라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미치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최근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입원 철군으로 우리는 치욕적인 1975년 4.20 현재 베트남 호치민의 함락 속편으로 지금 지켜보게 되었다. 심지어 상황이 그때보다 나쁘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굵직굵직한 요직에 앉았던 사람들은 아비규환 이전에 아프간이라는 조국을 떠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떠날 만한 그런 여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탈레반 치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살아가야 될 인고의 세월은 캄캄한 그 자체다 이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벌써 SNS에서는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분 사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의 관료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각종 기관에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프간 정부군에 속했던 그런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숙정이 뒤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 같은 일이 대부분 전체주의자들이 권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쥐게 되었을 때 행하는 그런 관례입니다. 인적 숙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도 남 베트남인들이 남태평양을 향해 가지고 보트피플로서 전전했던 그 기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암울한 그런 암울함 그 자체를 넘어서 생명이 위협받는 재산을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그런 부분을 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그런 요구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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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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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는